우리 기술주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연휴 시작인데요. 다들 고향에 가셨나요? 아니면 집에서 쉬시나요? 저는 우리 주류님들 위해서 어김없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 14일이고요.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제가 얻어가는 수익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그냥 그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우리 주류님들에게 걱정과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지 이런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릴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어제 장에서 드디어 저항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장 초반부터 엄청나게 급등을 해주었는데요. 플러스 10%까지 급등을 했다가 살짝 눌리고 윗고리를 그리면서 2440원에 장 마감을 해줬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 매직 구간에서 이 세 번의 저항구간의 리테스트의 의도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 하면서 제가 올렸었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렸었는데 네 바로 어제 이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와줬고 급등이 나와줬고 그동안에 이 지겨운 이 횡보 구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주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을 때 이 다음 저항구간에서 3분의 1 매도사인 제가 드리면서 분할 매도 잘 하셨는데요. 분명 이 박스권에서 제가 매도할 구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하시면서 비중을 늘리고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이 평당가를 낮추는 이런 대행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성향이 이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이 단타나 스케피핀 위주의 짧고 빠르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흐름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자 오세도 유행과 트렌드가 있는 것처럼 이 주식시장에도 트렌드가 있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시대 장기 투자하는 이 시대는 한물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구닥다리 매매를 하신다면 절대로 안 되고요. 주주님들 이제는 빠르게 변하고 흘러가는 이런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대응하는 사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급등했을 때 매도도 잡아드리고 우리 주주님들 3분의 1 잘 매도하셨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저항구간 돌파하는 순간 급등이 나올 것이고 우리는 그 전에 이 구간에서 계속 비중을 모아왔고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평당가 많이 낮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급등 때 우리 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셨는데 이번에 수익을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주주님들 정말 좋은 구간에서 매도 잘 하셨고요. 다시 한번 이 하락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저점 신호를 파악을 해서 매도한 만큼 이 매도한 3분의 1만큼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우리 기술로 충분히 수익을 버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그림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과거에 두 번의 큰 상승이 있었을 때 이럴 때마다 엄청난 거리량을 받쳐주면서 상승을 해줬는데요. 이게 바로 세력이 붙었다는 그런 의미인데 하락을 할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거리량이 거의 죽은 듯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이 구간이 공격적인 매집이고 다음 3차 상승을 위한 물량을 매집 중이었는데 어제 딱 연휴 전에 기분 좋게 박스권을 돌파해주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번에 수익 보신 분들도 추석 전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벌어가셨는데 최근에 원정 관련한 기사를 보시면요. 신한울 3, 4호기 14일 착공 돌입 11초 넘기 투입 경제 효과 막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사 내용 보시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원전 생태의 복원에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건설 허가 절차를 일제히 멈춘 바가 있는데요. 이번 건설 재개로 일감 고갈에 시달린 국내 원전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그리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도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고 제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12일 원자력 안전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건설 허가안을 심의 유결했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마리 일인데요. 이로써 국내 원전업계는 지난 2016년 6월 건설 허가를 받았던 세월 3, 4호기 이후 8년 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상 내용 이어서 보시면 이에 따라서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은데요. 약 11조 7천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듀트로 국내 원전업계에 많은 일감을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 주기기와 보조기기에서 각각 약 2조 9천억 원과 2조 원의 일감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건설이 진행되는 8년간 누적 기준 720만 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 AI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AI 데이터 센터는 기하급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해결해 줄 이 원전과 그리고 이 SMR 또한 계속해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이 대형 원전과 이 SMR은 높은 이용률과 작은 설치 면적이라는 장점 덕분에 이 AI 데이터 센터와 걸맞는 전력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이런 빅피크는 지난해부터 이 대형 원전과 SMR에 투자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원전 관련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이에 따른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우리 기술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3,3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이제 2,340원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이 저항라인이 지지라인으로 형성되는 게 파악이 된다면 바로 다시 한번 이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할 날 밖에 안 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월에, 9월 18일에 우리 뭐가 있죠? 금리 2나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발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때와 그리고 10월 그리고 11월까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도 계속해서 뻗어나가 둘 텐데 이런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헷갈리시고 혼자서 매매를 하시면서 이 매매에 대한 판단이 안 서시고 기준이 없어서 이 명확한 자신의 기준이 없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혹은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러한 매매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이 박스권 지루하고 지치더라도 이겨내야 된다. 자, 이러한 변동성 우리 이겨내야 다음에 나올 상승을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 매도 금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히려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매매에 대해서 반대로 하시니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매수를 해야 될 때 자, 지친다고 매도를 하고 자,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될 때 오른다고 매수를 하니까 자,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저점에서 매도를 하니까 수익을 볼 수 없고 반대로 계좌에 대해서 깡통을 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응적인 부분에서 흐름을 보고 저점을 파악을 해서 저점에서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상승했을 때의 고점을 파악을 해서 정확한 매도 타점까지 제가 얼마 얼마 원이라고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고 꼭 매매하시면서 이 분할 매도는 습관하시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필요하시다면 상단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우리 기술의 우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실시간으로 장 전과 그리고 장 중에 계속해서 대응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당연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우리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우리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그동안의 하락과 이 횡보 흐름에 답답하고 지치셨을 텐데 주주님들 주식이라는 게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라가기만 하지도 않고 내려가기만 하지도 않는데요. 상승이 있다면 하락 조정이 있을 거고 하락 조정이 있을 거고 다시 한번 상승과 하락 조정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저점을 확인해서 매수를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고점을 파악을 해서 매수하신 만큼 분할 매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하락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매수 그리고 다시 한번 매도 이러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가장 베스트는 이 박스권 매집 이후에 수급이 붙으면서 상승을 하고 N자형 파등을 그리면서 이 추세를 접어드는 게 가장 좋은 예상 루틴인데요.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쉽게 수익을 가져가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과정 속에서도 지수 문제도 우리가 봐야겠지만 개미 털기와 패닉스에 의한 이런 하락도 우리가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대응에 우리가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려면 항상 우리 예수금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예수금이 준비가 되어야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우리 명절에 또 돈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류님들 수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라고 제가 또 선물도 준비해드렸는데 자 이번에 제가 또 세력주 급등을 포착을 해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예상 목표 상승률은 30%에서 200%이고요. 매수기간은 9월 19일 자 연휴 기간 끝나자마자 매수를 하셔야 매수를 완료를 하셔야 수익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자 이 예상 목표 상승률은 아주 보수적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예 이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자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급등전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단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 4674 9671 세력 세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포착이 됐을 때 이렇게 이렇게 포착이 됐을 때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이제는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서 매매 내동매매 하시면서 그만 손실 보시고요. 제가 드리는 이 종목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드렸던 종목 중에 자 또 이 하이트론으로도 많은 수익을 안게다 드렸는데요. 자 이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저점신호를 확인해서 매수 문자를 전송해 드렸고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에 있는 우리 제자분께서 9월 10일 날짜로 780만원 정도의 수익을 인증해 주셨는데요. 그 후에 자 어제 날짜로 9월 13일 2960만원까지 수익이 불어났습니다. 자 이분은 제 방에 들어오신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되신 초보자 분이신데 벌써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4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3200만원을 출금하셔가지고 생활금이나 적금에 쓰셨고요. 남은 800만원으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수익을 이끌어 가기로 했는데요. 자 이번에 이 하이트론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셀리드로도 많은 수익을 드렸고 그리고 이 퀀타매트릭스로도 많은 수익을 안게 드렸는데요. 자 최근에 가장 이슈였던 유한양량이죠. 이것도 제가 이번에 국내 최초 FDA 승인이 나면서 굉장히 급등을 해뒀던 종목인데 자 이번에 이 유한양량으로 또 우리 제자분들께서 많은 수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도 제 방에 들어오신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된 아주 우수한 제자분이신데 벌써 유한양량으로 780만원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벌써 이분도 100만원으로 시드를 시작해서 3700만원까지 수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이상으로 수익을 분력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종목을 드리면서 수익을 안개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해드린 이 종목도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고요. 19일 19일까지 꼭 매수를 완료하셔야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상단위에는 제 개인 번호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번에 이 종목에 대해서 2억 정도 매수할 예정인데요.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하시고 혹시나 자신이 거액으로 매수할 예정이다 하신다면 꼭 저한테 따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비중관리도 해드리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자신이 거액으로 할 예정이다 하신다면 저한테 문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많은 주주님들이 이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힘들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점과 이 매매 기법으로 수익을 안겨다드리고 있는 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네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인데요. 제가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이고 평생 동안 무료입니다. 뭐 한두 달 뒤에 뭐 결제해라 뭐 이런 흔한 리딩방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이 100만원으로 3200만원 물론 만들 수 있겠지만 얼마를 버시던 그 버는 과정에서 이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없어도 혼자서 자립을 하면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게 해드리려고 만든 방이니까요. 금전적으로 절대로 요구하지 않고요. 당일 주도주 단파 종목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하루에 최소 5% 이상 매일같이 수익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능하시고요. 시드머니 시드머니 처음부터 천만원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부담되지 않은 금액이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셔도 충분한데요. 매달 최소 100%씩 매달 최소 100%씩 한 달마다 수익금으로 계좌를 불러갈 수 있고요. 6개월 차부터는 매달 3200만원씩 출금을 하셔서 생활비나 비상금 저축 등에 쓰시면 되고 계속해서 7개월 8개월 갈 때마다 3200만원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경제적 자유를 경제적 자유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주주님들 주식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로소득으로는 만족이 안되니까 주식시장에서 손해보시면 안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확실한 종목이 나왔을 때 그 신호를 파악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제 개인 번호로 010-4674-9671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개월 차 그리고 1년 차 이때부터는 제가 없어도 충분히 우리 주주님들 혼자서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케어를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 90%가 90%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 손실을 어떻게든 혼자서 매매를 하시면서 잘못된 매매를 하면서 만회를 하려 하다 보니까 뇌동매매도 하게 되고 펜엑셀에 같이 이끌려가곤 하는데 그렇게 한 종목에 오랫동안 물려 계시다 보면 이런 기회비용도 잃게 되고요. 남들은 다들 수익 다 가져가고 있는데 난 매일같이 혼자서 이 파란 계좌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쵸? 더 최악의 상황은 손절도 못 치고 계속 이런 하락이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를 하다가 더 큰 손실을 잃게 되고요. 그러다가 완전한 최저점에서 세력들의 개미 털기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치게 되면서 계좌가 거덜나기 일상인데 저도 현재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있으면서 줄이는 시절에 계좌의 깡통을 많이 쳐봤어서 그런 기분이 간절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현재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안에서 매일같이 종목 추천과 그리고 현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전 매매를 같이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스켈핀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매수와 그리고 매도 매수와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 매도 사인을 채팅으로 하는 것보다는 라이브 방송으로 같이 다뤄드리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같이 단타와 스켈핑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월 정도 수익을 드리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도 되고요. 실력 검증도 하시고 이 100만원으로 시작한 이 시드가 나중에 3200만원이 됐을 때 저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선물도 주시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저도 우리 주류님들 성장하는 거 보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요. 보람도 느끼는데 저보다는 우리 주류님들의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실 거고 6개월 차부터는 7개월 8개월 이렇게 계속해서 출금을 하시면서 출금도 하시면서 이런 경제적 자유와 그리고 경제적 자유가 생긴다면 이런 심적 여유도 심적 여유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도와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족하게는 몰라도 이런 여유로운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인분들과 출금을 해서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못하던 취미생활도 골프나 수영이나 취미생활도 하시고요. 가족들과 맛있는 외식도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아들놈 하나가 생겼는데 얘가 나중에 커서 저한테 호도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는 거고 노후관리도 노후관리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륜들도 노후관리 꼭꼭 하셔야 되고 나중가면 우리 주륜들도 은퇴도 하실 텐데 그때 더 힘들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꼭 그렇게 만들어드릴 거니까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현재 우리 기술 지금 굉장히 추석 연휴 전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박스권을 매집을 한다고 너무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 지금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그림으로 나와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행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상단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우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추석 연휴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진컬티지 주식 컴퓨터 강철중이었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